잠깐 잠깐 잘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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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잘라서 먹지 않아 엄마 와 신기하다 저 떡볶이 우리 둘은 잘라 아니 떡볶이를 안 잘라서 먹어? 이렇게 먹는다고? 그렇게 길게 나온 떡볶이들이 있어요 요즘 그래서 이로 끊는거지 맛있어? 각자의 취향은 존중해서 아 취향이 완전 다르네 다 다르다 맛있겠다 홍현이 좀 사다줘요 네 알겠습니다 저거 좀 거져 저걸 다 맞춰주시는 것도 대단하다 준상이랑 엄마랑 왼손잡이라서 그렇지? 엄마 먹어봐 엄마 먹어야지 오케이 나는 떡볶이 요즘 만나는 여자친구는 있어? 요즘 만나는 여자친구는 있어? 아까 누구랑 그렇게 문자를 그렇게 몰래 몰래 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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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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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형 미래 여자친구 왜 그래 형의 미래 여자친구? 아니야 미래 여자친구 아직 썸이구나 썸 그런거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 동생이 옆에서 계속 고자질을 많이 하네 그러니까 싸움을 걸어 그냥 대놓고 말해 진짜 아니니까 형 어제 저녁에 나한테 그랬거든? 이거 지어내지 마 형이 여기 집에 있을 때랑 여자친구 앞에서 얼마나 달라 요즘 막 스윗해? 자기가 어른인 척해 어른인? 형이 아니라 어른인 자기가 어른이야 지금 아 또 싸우겠다 준석이는? 여자 핀면 가오랑 가오랑 다 잡아 또 아빠 닮았는데 어떡해 그게 제일 쉬워 그게 제일 쉬워? 그게 제일 쉬워 그게 제일 쉬워 이거는 뭐 피야 DNA 이제 나와야지 어머어머 둘째 사진이에요 지금 네 왼쪽은 아빠고 네 오른쪽이 준석이 아 진짜 우리 둘째가 약간 그러네 약간 좀 이렇게 장난도 잘 치고